꼬인다 꼬여 대사 엔진 장남이 모시고 사니까 이 집은 당연히 장남 찾으겠네? 아니 나 잘 모시는 사람 줘야지 나 아플 때 요양병원에 집어넣는 사람 요양병원에 집어넣는 사람 안 집어넣는데? 진짜 남다른 기준 아니에요? 지금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더 이상 망가지고 다치는 일 없이 지금 그대로 대사가 다 옮기네 대사가 다 옮기네 아직 쇼가 덜 풀렸었구만 보십시오 오라버니께서도 괜찮다고 공주야 또 그거 다 지났는데 다 지났다 한참 전에 지난 대사로 인해 민망사태 발생 이때 장남기가 발동한 승원 모험하다 모험하다 저게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는 정리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내가 지금 내가 틀렸나 했어 사실 강수찬이 도정훈 이거 알았다니까요 들리세요 거기?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들리세요 나는 혹시나 화음이가 조소장 짱 날까봐 한번만 보고가자 한번만 보고가자 한번만 보고가자 한번만 보고가자 한번만 보고가자 한번만 보고가자 주인석한테인 줄 알구나 한번만 보고가자